둘 셋! 크래커 콘! 안녕하세요, 사이퍼입니다! 화이팅! 사이퍼 여러분, 오늘은 저희는 뭐 하러 왔죠? 네,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블라인드 타이틀콘 콩깍지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한 번 찍으러 왔습니다. 우와! 뮤직비디오! 저희도 진짜 찍으면서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. 맞아요.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러면 바로! 서로 없이 바로 저희도 궁금하니까 자, 이제 조희의 뮤직비디오를 한 번 같이 봅시다. 예스! 시작! 레츠 고! 오! 폰트 예쁜데? 오, 괜찮은데, 기분이네, 기분이네. 해검수거네, 해검수거네. 오, 뭐야, 뭐야. 일어났다, 하얗다. 오, 놀랐어, 놀랐어, 놀랐어. 오! 멋있다! 여기 알라이크 나오는 거 아니야? 오, 그러네. 오, 놀랐어. 오, 예이! 오,itas boy! 에이, 주, 원! 어, 뭐야, 복상이 고장났어? 이거 문젠데? 복상이 고장났어? 아니, 형 진짜 이쁘더라고. 오, 그러니까. 자, 여기서 딱, 여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딱 monetary контрол을 하면 돼요. 잠깐 하면서. 야, 나 근데 여기가,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. 여기 창창이 제일 좋아요. 어디 창창이야? 아, 네인데요. 오, 오케이. 오케이. 오, 예이. 오, 여기 아개가 가운데 있네.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 분신술을 썼네 분신술을 찍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노래 틀고 앉아서 치고 넘어갈게요 치고 넘어갈게요 치고 계속 분신술 쓴거 아니였어요? 그런가 분신술 쓴거 아니였어요? 느꼈어요? 하트있고 이거 원래 없었죠? 누가 진짜 도황이에요? 그 진짜 도황인 앞에서 디렉터 보고 있어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저 다 멋있어가지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뒷 배경이 이렇게 나오죠? 이렇게 됐구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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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우리 수중신도 있는데? 수중신 뭐야 뭐야 형 한 번 다시 볼까요? 형 언제 물로 들어갔어요? 그럼 CG가 아니에요 실제에요 실제 실제요 실제죠? CG 아니죠? 봐봐요 우와 진짜 물고기 진짜 물고기에요 진짜 물고기 진짜 물고기 진짜 물고기인데 이게 옆에서 이게 부르종일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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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 먹어볼까요? 여기 세트가 진짜 이쁘게 나오고 잘 나오는거 같아요 약경 오 너무 섹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 혹시 파워 앤이에요? 셋 오 마셔봤어요? 네 오 오 뭐야 샷간만 날라다녀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바이크 뭐야 이번에 보니까 진짜 한 너무 했다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직접 치운거에요? 아니 이거는 원래 네 이거였어요 다 아 네 아 근데 내가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거 막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는데 너무 착해 아 아 하나씩 하나씩 빨리 감기가 돼가지고 이 정도이거든요 맞아요 원희가 진짜 세상 착하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멤버들이랑 같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잘 나왔다 이게 첫 씬이었죠 맞아요 이게 뮤직비디오의 첫 씬이었어요 형이 맨날 수다 형이 뭐하고 있어 어느 거예요? 아니 형 다음이 나였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현민이 이거 딱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옆에서 계속 음 누구한테 고백할까? NO 맞아 맞아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아니 이게 제가 첫 씬이여가지고 제가 모니터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찍어달라고 하는데 모니터 영상을 보니까 무슨 립싱크가 들어간 거예요 진짜 줬을 때 케이터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이러면서 근데 잘 나온 거 같아 와우와우 오 오 오 돋보기 돋보기 오 오 야 뒤에 되게 예쁘다 근데 배경이 너무 예쁘다 아 그니까 너무 예쁘다 태형아 행사 택장인 제일 예쁘다 오 와 이거 이거 찍을 때가 진짜 뒤에 배경 어떻게 나올까 진짜 궁금했는데 꽃 던지고 나서 자 봄이랑 뒤로 보라는데 뒤로 보는데 뭘 봐야 되는거지 어디 봐야 돼 언제까지 봐야 돼 뭐가 속으로 뭐가 나올까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움직임이야 촬영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 초론병 여기 찍을 때가 자 하나 둘 셋 뒤로 볼게요 하나 셋 뭘 보는거지 그리고 또 꽃을 앞으로 던지죠 맞아 뒤로 던지면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던지죠 앞으로 던지는데 뒤로 던지는데 뒤로 던지는데 뒤로 던지는데 뒤로 던지죠 오 오 근데 굉장히 오 신기하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선물상장 형이 혼자 여기 잘하던데요 넘어있는거 넘어지는거 여기는 진짜 말할게 너무 많지만 무릎이 진짜 부서지는줄 알았어요 몇번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누가 진짜 밑에서 누가 거두는줄 알았어요 아주 혼자 잘 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제 바지가 찢어져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바지는 찢어져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? 네 춤추기 좀 불편해 아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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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메인댄서 이야 멋있네 그래가지고 유비가 이렇게 잘 나왔네 저거 진짜 가벼워요 아 진짜? 네 등이 없거든 너무 이뻐요 아 이것도 멋있어 이제 이제 나 이거 좀 어? 왜왜왜왜 왜?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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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왜그래 네? 아 이 부분 다 먹건데 빨리 먹힌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여 이거죠? 아 맞아요 아 정급했네 레츠고 여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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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여기지 여기지 감독님이 원래 이거를 시간을 이걸 30분을 잡아놨는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막 채우고 다시 채우면 시간이 좀 걸릅니다 응 근데 그래서 원테이프로? 원테이프로 딱 아악 썼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이게 그거 있어요 딱 하고 나서 쏘는게 멋있는게야. 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멋있어요 나 얼굴에 나 얼굴에 Compet a 가 unbox 수속ni 여기 키 포인트는 입모양을 잘 표현했다 쏠 때 입모양 빰 빡 난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하고 어떻게 치웠는지 근데 원테이크였구만 오 뭐야 아니 이렇게 나 세이지 그때 못 봤거든 이거 한 번 빨리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때가 제일 싫은데 근데 잘 나오는데요? 뭐야 바람도 받았네 내가 봤을 때 이번 꿈 깍지는 결국 화살이 끝났다 우리 앨범에도 그렇고 나중에 한 번 무대에 화살 차고 오 좋은거지 태그 사이 맞게 아니 이거 디테일이 있잖아요 태그가 잡고있잖아 태그가 잡고있으면 돼요 그거 연습해요? 네 오 근데 이것도 좋았어 우리 전화붙도 잘 이거요? 누구게요? 콜라한테 잘했는데 와 이때가 진짜 새벽 3시 딱 마지막 딱 마지막 신의 마지막 장면이네 진짜 사이퍼 고생했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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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이번 뮤비도 대박이겠네요 이번 뮤비도 대박이겠네요 안 꿀러도 뮤비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엔 또 액팅이 추가돼가지고 또 정말 색다른 저희 사이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좀 더 하나하나씩 보는데 멤버 개인게임 하나 볼거리도 많고 구체적으로 볼거리도 많고 확실히 더 성장한 모습이 보이니까 보기좋아요 멤버들이 다 작작작곡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